일단 그러면 힌트 게임을 좀 하나요? 도둑한 표창 게임이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팀 대결인데 팀 한 명을 지옥해서 표창을... 표창! 성적이 먼저 해봐 자, 가요! 아버지 먼저... 지난 30년 동안... 동안을 기다렸다 내 표창을 받아라! 아이고! 우리 누나의 원수 너를 만나기 위해... 30년 동안... 내 표창을... 안 돼! 내가 니엠인데... 내가 니엠인데... 내 남편의 원수 내 남편의 원수 내가 너를 사랑했지만... 내 남편을 죽인 너만큼은 내가... 용서하게 될 것이다 너... 이제서... 내 표창을... 받아라...! 받아라! 으아... 으아아악... fato 몇 ponto Victor Hun... 오현주! 나 왜... 오현주! 내 사랑을 받아라! 내 사랑을 받아라! 내 사랑을 받아라! 나 안 웃었어! 웃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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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오빠한테 하려고 했어 아 진짜?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1대 0 나야? 2대 0 내가 먼저 해요 현주야 이번에는 내 표창을 받아라! 2대 0 2대 0 받아라! 2대 0 2대 0 2대 0 2대 0 내 사랑을 받아라! 2대 0 2대 0 2대 0 2대 0 2대 0 2대 0 내가 좀 뾰족해서 그래! 뾰족해서 나 집중해야 돼 소민이부터 할래? 저소민씨가 내 표창을 받아라! 내 표창을 받아라! 받아라! 2대 0 2대 0 2대 0 심성철 3대 0 2대 0 월드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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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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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받아라! 아... 이쪽?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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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네 이거 내 표창을 받아라? 왜 이랬어? 나는 표창을 못 받겠는데? 히하하하 쓰으으으 버Ы 하하하하 JEFF 하하하하 하지마R 아 미친 거 Youtube assured 빠질까봐! 빠질까봐! 뭐지? 너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빠질! 빠질까봐! 내가 거기에 참았어! 빠질까봐! 내가 참 안 됐는데? 아, 나 너무 웃겨가지고 자, 해! 상엽아, 가! 저요? 오빠, 그냥... 그냥 이러고 30초만 있어줘야지 네가 하면 내가 도와줄게 아니! 전섬이를 공격해줄게 내가 전섬이 나야, 재석이 형이 나야, 재석이 형이 나야, 재석이 형이 아, 잠깐만! 재석이 형! 역시 형은 대단하군 아, 예! 아, 예! 아, 예! 와, 역시 형! 아, 예! 아, 예! 아, 예! 여러분, 둘이 괜찮지만 혹시 뭐하는 거야? 언니가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 생각보다 바로바로 안 떠는 거야? 어려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아, 어? 뭐야? 뭐야? 역시 연계과야, 연계과! 뭐야, 이게! 좀 더 해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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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로 알아야지 오! 자, 빨리 다음, 다음! 두 글자야! 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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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주! 이게 뭐야? 진짜 이거야? 오늘 비슷하다, 오늘 비슷하다! 진짜 이거야? 오늘 비슷하다, 오늘 비슷하다! 이게 뭐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게 맞아요, 그거예요! 나 두 글 중에 하나야! 세 글자인지 두 글자인지 모르겠어! 두 글자야! 두 글자! 두 글자! 맞아? 어, 맞아, 맞아! 잘하네! 여기 염글자야! 염글자야, 여기 찾자! Prague nous! 둘이 뭐야? 오이거! Msmas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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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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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msp